자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것대로 뭐 한 5분정도 안에 주가가 올라온다 그랬죠 그래서 40까지 41까지 주가가 지금 반드권을 줬습니다 정확하죠 자 이런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투자를 하시면서 이렇게 실력이 있는 사람한테 리딩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해외 선물 옵션이든 자 주식이든 확실하게 지식이 없는거 저같은 경우는 시간 분까지 다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잖아요 자 이런걸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것대로 요구간에 27이 깨지면 주가가 하방이다 지지만 받으면 무조건 주가는 상방이다 어디까지 40까지 상방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제 42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주가가 지금 밀리는 구간이구요 자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로 대응하는 것보단 아직까지는 시간 타이밍이 한 10분정도 하방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장이니까 조정이 오면 매수가 유리한게 당연하죠 자 매수로 대응해야 되는게 원래 정석입니다 자 그렇지만 초단타를 치시는 분은요 40 이 올라오면 요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매도가 유리한 구간입니다 자 그래도 이게 깨지고 뭐 여길 깨고 내려갈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매도로 대응 들어간 사람들은 떨어지면 무조건 빨리빨리 수익 실현 하구요 주가가 더 빠졌다가 조정이 오고 마무리하는 구간에 다시 추가 매수로 진입 들어가면 41을 돌파를 하면서 60까지 55, 60까지 주가가 반등권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구요 선물 옵션 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확한 시황 분석 그리고 예측을 하셔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 큰돈을 버시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 보십시오 다행히 감사합니다.